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총각을 사랑한 호랑이 처녀 깊고 깊은 산속에 호랑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 호랑이는 늙은 할머니 호랑이와 세 마리 동생들과 살고 있었지요. 나는 왜 호랑이로 태어났을까?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쯤 난 시집을 가서 예쁜 아기를 낳았을 거야. 처녀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 호랑이는 예쁜 아가씨로 둔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간을 찾아 나들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처녀 호랑이는 홍윤사 절에 갔다가 김도련님을 만났습니다. 선녀처럼 아름다운 저 아가씨는 누구일까? 사람으로 둔갑한 처녀 호랑이를 본 김도련님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나도 저런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처녀 호랑이도 김도련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녀 호랑이와 김도련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한 번도 말을 해본 일도 없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김도련님과 처녀 호랑이는 절간 뒷산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김도련은 호랑이 처녀를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도련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도련님을 사랑하지만... 처녀 호랑이는 슬슬 뒷걸음을 지더니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호랑이도 도련님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요. 내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도련님을 사모하고, 도련님은 나를 사랑해주면 그만이지. 난 결혼할 수는 없어. 처녀 호랑이는 도련님과 결혼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손목이라도 한 번 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바람처럼 달아나 버린단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한 김도련은 어느 날 밤, 절에 불공을 들이고 가는 처녀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처녀 호랑이는 도련님이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옳지, 바로 저기가 처녀네 집이로구나. 처녀의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허락받아야겠다. 김도련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어르신 계십니까? 주인어른 계세요? 거 누시요? 예, 길가는 낙은에 옵시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 주십시오. 김도련은 처녀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꾸며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자고 갈 방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배가 고프니 밥이라도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럼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밥상을 차려서 내줄 테니 기다리시구려. 얼마 뒤에 할머니로 둔갑을 한 호랑이가 문을 열고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이 집 아가씨를 만나러 온 사람이오. 김도련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할머니를 떠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도련님이 어떡해? 깜짝 놀란 처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꽃순아, 이 도련은 누구냐? 할머니가 처녀 호랑이 꽃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김도련님이세요. 꽃순이 호랑이는 새색식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김도련은 산속의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지요. 도련님, 편히 주무세요. 처녀는 작은 방에다 이부자리를 해주고 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할머니한테 말해서 꽃순이와 꼭 결혼을 해야겠다. 김도련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야, 우리 집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인마, 마늘 냄새도 나고 사람 냄새도 난다. 할머니가 사람을 우리들 방에다 가두어 놓았나 보다. 잡아먹자. 김도련은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호랑이 사명제가 눈에 파란 불을 켜고 덤벼들었지요. 캄캄한 하늘에서 번깃불이 번쩍이더니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는 부처님 목소리 같았습니다. 도령에게 덤벼들던 호랑이들도 뚱 멈추어 서서 귀를 쫑그렸지요. 호랑이 사명제야, 어인일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하느냐? 김도련을 해치는 놈은 불칼로 목을 치리라. 엄숙한 목소리는 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김도련을 도와주었지요. 이것들아, 이게 무슨 행패냐? 귀한 손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이놈들아 썩 나가라, 어서! 호랑이 처녀 꽃순이는 동생 호랑이들을 먼 곳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도련님, 용서해 주십시오. 호랑이들은 제 동생들이랍니다. 저도 호랑이에요. 꽃순이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꽃순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꽃순 아가씨가 호랑이라니요. 나와 결혼하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저는 호랑이에요. 전 지금 둔갑을 한 거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김도련은 꽃순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꽃순이는 처녀의 탈을 벗고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김도련에게 흉측한 꼴을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도련님, 제 말을 믿으셔요. 오늘은 믿지 않으셔도 내일엔 제 말을 믿게 될 거예요. 처녀 호랑이의 꽃순이는 슬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일 낮에 큰 호랑이가 성 안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마구 해칠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께서 호랑이를 붙잡으려고 병졸들을 풀 겁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는 누구한테도 붙잡히지 않아요. 도련님이 호랑이를 쫓으면 호랑이는 성 밖으로 달아날 텐데 그때 도련님은 그 호랑이를 쫓아가서 잡으시게 될 거예요. 도련님은 그 호랑이를 잡은 공으로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실 거예요. 꽃순이 호랑이 처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지 난 모르겠어. 꽃순 아가씨,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김도령은 호랑이 처녀를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바람소리와 함께 꽃순이와 초가집이 사라져버리고 김도령은 소나무 아래 돌밭에 누워있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내가 꿈을 꾸었나? 도깨비 귀신한테 홀렸나? 김도령은 나뭇잎 사이로 반짝거리는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요!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을 마구 물어요! 다음날 성 안은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커다란 암호랑이가 나타나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고 행패를 부리면서 거리를 누볐습니다. 호랑이를 잡아라! 미친 호랑이를 잡아라! 대골에서 병졸들이 나오고 성 안 사람들이 몽둥이와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호랑이가 어찌나 빠르던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높은 표수를 주겠노라! 거리 거리에는 임금님의 방이 붙었습니다. 김도령은 어젯밤에 꽃순이한테 듣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꽃순 아가씨의 말이 참말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겠다! 김도령은 긴 창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바람처럼 날뛰던 호랑이는 김도령을 보자마자 꼬리를 늘어뜨리고 성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호랑이를 쫓던 사람들도 성문 밖 산밑까지 와서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성 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김도령은 어젯밤 꽃순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쫓아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도련님! 앞에 가던 호랑이는 꽃순이 아가씨가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소스라치게 놀란 김도령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꽃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 전 호랑이 처녀예요. 이래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시겠어요? 도련님! 저한테 물린 사람들은 홍윤사의 새벽 종소리를 듣는 순간 모두 나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전 도련님을 사랑했어요. 꽃순이는 김도령에게 와락 덤벼들더니 김도령의 장을 삐아사서 제 가슴을 힘껏 찔렀습니다. 그 행동이 어찌나 빨랐던지 김도령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꽃순 아가씨! 김도령은 목이 터지도록 꽃순이를 불러보았지만 꽃순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커다란 암호랑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가엾은 호랑이 처녀! 나를 위해 스스로 제 목습을 끊었구나! 김도령은 죽은 처녀 호랑이를 알뜰하게 묻어주었습니다. 김도령은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김도령은 처녀 호랑이를 위해 절을 짓고 그 절 이름을 호원사라고 했습니다. 산삼동자 아득한 옛날 강릉 땅 깊은 산골장 마을에 김생이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외딴 집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에서 부인과 병뜬 아버지 어린아이와 함께 내 식구가 살고 있었지요. 가난하기는 해도 산에 올라가서 떼나무를 해오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해서 그런 대로 배고픈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나깨나 걱정인 것은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병이었습니다. 못 사는 형편이면서도 김생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생을 세상에 없는 효자라고 했고 부인도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 병고안을 해드렸기 때문에 효부 중에 효부라고들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회째가 되어가는 아버지의 병은 갈수록 깊어 사지는 꼬챙이같이 말라가고 살빛은 숯불에 그을린 것만큼이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의 정성이 모자라서 아버님 병이 낫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약을 아무리 써도 효움이 없으니 오늘부턴 하느님께 빌어보기라도 합시다. 단 밑에다 단을 모아놓은 뒤 김생 부부는 한밤에 정암물을 떠다 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비나이다. 부디부디 저희 아버님 병안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많은 저희들은 밥을 굶겨주셔도 좋고 매를 쳐주셔도 달게 받게 싸우니 부디부디 저희 아버님 병안만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열흘을 빌어도 한 달을 빌어도 병에 차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을 빌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이제는 하늘까지 우리를 예면하는 게 아니겠소. 그러니 어쩌면 좋겠소. 남들은 우리를 효자라 효부라 하지만 역시 정성이 부족해서 마음가 지공이 허사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으려니까 어떤 길손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좀 쉬었다 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저 평상에 앉아 땀이라도 닦고 가시오. 길손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 걸터앉더니 김생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보기엔 두 분이 다 착하게 생겼는데 무슨 불행한 일이 있으시오? 얼굴에 수심기가 서려 있으니 말이오. 김생은 집안 사정을 숨김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실은 저의 아버님이 병중에 계시는데 세상에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는데도 낫지를 않는군요. 약만 쓸 게 아니라 좋은 의원부터 불러서 보여 보실 생각을 해야지요. 의원을 왜 안 보여 봤겠소.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보였는데도 하나같이 효음이 없는 걸 어쩌겠소. 의원도 의원 나름이지요. 돌파리의 의원 같은 거야 백 명을 불러다 보인들 무슨 소용이겠소. 저 제너머 마을에 있는 의원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들 야단이던데요. 김생은 그 말에 두 귀가 퍼뜩 트였습니다. 아니 제너머 마을에 그런 용하 의원이 와 있던가요? 함경도에서 온 사람인지 평안도에서 온 사람인지 어쨌든 말씨가 강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나 의술이 능하던지 약 한 첩이면 십 년 묵은 병자도 벌떡 일어난다는 소문이더군요. 김생은 당장의 옷을 갈아입고서 그 의원을 만나러 제 길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 의원을 만나 병을 보이기만 하면 거짓말같이 병이 나아 아버지가 일어나리란 자신이 생겼지요. 제말랑이까지 올라가니까 어떤 노인 하나가 넘어오고 있다가 두 다리를 쩍 벌리고 멈춰서면서 김생이 지나가려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소매가 축 처져내린 도포를 입고 큰 갓을 쓰고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한 향내가 나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이 노인이 그 의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땅에 엎드려 절을 넙죽했지요. 그랬더니 노인은 지팡이를 옮겨 짚고 한 발 앞으로 들어서면서 김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일까? 오, 그대는 김여자가 아닌가? 김생은 땅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아니, 노인장께서 어찌 저를 아십니까? 알고 있지 알고 있어. 왜 내가 그대를 모르겠는가? 그래, 이 더운 날 어디를 가고 있는 참인가? 노인장께서는 혹시 윗마을에 계시는 의원님이 아니십니까? 실은 의원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제를 넘어가고 있는 참이지요. 어허허허허허 그래, 그럴 줄 알고 있었지. 그럼 같이 가자고! 노인이 걷기 시작하는 뒤를 따라서 김생도 걸었습니다. 노인이 발을 옮겨 디딜 적마다 몸에서 향내가 떨쳐나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김생은 의원을 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지요. 이렇게 누워만 계셨지 음식도 잘 안 잡수시려고 하고 말도 잘 안 하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은 병자를 한참 동안이나 짐맥해 보면서 혼자 소리를 했습니다. 음, 아주 고질이 돼 있군 그래.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의원님, 지금이라도 약을 쓰면 곧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병자의 팔목에서 손을 떼면서 고개를 내져었습니다. 보통 약 가지고선 고칠 수가 없지. 아니, 값이 비싼 약이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꼭 필요한 약만 있다면 저의 이 몸을 팔아서라도 꼭 약을 써드리고 말겠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의원은 또 고개를 내져으며 혼자 소리로 중얼댔습니다. 꼭 그 약 한 가지가 아니고선 살려낼 길이 없는 게지만 세상에 감히 그렇게 해볼 사람이 있을 덕이었지. 김생은 두 눈을 크게 뜨고서 의원의 발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의원님, 무슨 약입니까?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려는 일인데 무슨 약을 못 구해드리겠습니까? 의원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야겠으니 꼭 그 약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제서야 의원은 김생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꼭 해낼 용기가 있겠는가? 있고 말고요. 아버님 병만 낫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약을 써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약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가 꼭 그런 결심이라면 내가 말을 해 주겠네. 그 한 가지 약이란 다른 약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삶아서 병자에게 먹여주는 걸세. 꼭 부친에게 효성을 해 드릴 생각이걸랑 그대 집 아들을 삶아 드리도록 하게. 병자를 살려내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흠 알아서 하게. 그러고서 자리를 일어섰는가 하였더니 금세 어디로 갔는지 의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생은 부인을 잡고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당신도 의원이 하는 말을 들었겠지만 아버님에게 우리 아이를 삶아 드리라니 어쩌면 좋겠어. 부인은 흐느끼기만 하고 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중하다고 한들 어떻게 제 뱃속으로 낳은 제 자식을 죽일 수가 있는 일이냐 해서였지요. 김생은 다시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점에서야 난들 당신과 다를 까닥이 있겠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되는 거요. 가련한 아버님을 봐서 우운히 시키는 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부인이 응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가 김생은 부인이 들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날 가마솥에다 물을 한솥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운마을의 서당에 가서 그를 배우고 있던 어린아이가 환히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김생은 보자기로 그 아이를 싸가지고 가마솥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게이야 혼자 아픈 가슴을 쓸며 앉아 있으려니까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부인이 돌아와서 아직 우리 집 아이는 안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김생은 시치미를 떼고서 고개를 내져었지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그때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가 겨드랑이에 책을 끼고 뛰어들어왔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김생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똑바로 보아도 금방 어머니하고 뛰어들어온 아이는 틀림없는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아이를 넣어두었던 솥 안에는 아이만한 큰 산삼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김생은 너무도 신기한 일이어서 아이를 안아 공중에 쳐들면서 소리를 질렸습니다. 효성을 다해도 하늘이 몰라줬던 게 아니었습니다. 필경엔 그들 부부의 효성 때문에 하늘도 그들에게 신기한 신약을 내려주었고 그렇게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었던 아버지의 병도 그 산삼 삶은 것을 먹고 씻은 듯이 덜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을 앞에다 아름다운 정문을 세워 오래오래 그들 부부의 갸륵한 효성을 후세 사람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댕댕이 할멈 바위 칠봉산 산키숙에 한 할머니가 늦게 낳은 아들과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야 왜 때려요 이놈아 황갑 잔칫날 쓸 음식을 훔쳤네요 길바닥에 다 내버리고도 뭐가 어째? 이 바보 천치야 너는 맞아도 싸다 이놈아 채영갑 내 아들 금석이는 바보 칠보를 몽둥이로 두들겼습니다. 칠보는 채영갑 황갑날 쓰려고 장만에 놓은 음식에다 흙을 뿌리고 길바닥에다 내다 버렸지요. 아유 어머니 나 죽어요 아유 아유 칠보는 길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금석아 어린애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질을 하면 어쩌느냐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게 할 테니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칠보 어머니는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려면 좀 똑똑한 놈을 낳아요 이런 병신 자식 바보 자식을 낳아서 남의 속을 썩이지 말고 금석이는 욕을 퍼붓고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쩌자고 남의 집 음식을 내다 버리고 매를 맞느냐 아이고 우리 아가 칠보야 다친 데는 없느냐 칠보 어머니는 칠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보야 내일부터는 밖에 나가지 말고 방 안에서만 놀아라 떡이랑 밥이랑 많이 줄게 밖에 나가지 마라 칠보 어머니는 칠보를 방 안에다 가두어 두고 칠봉산으로 산나무를 뜯으러 갔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나무를 뜯으면서도 칠보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병신 바보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으면 우리 칠보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칠보의 병을 낳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칠보가 성한 사람이 되어야 제가 죽어도 눈을 감고 죽겠나이다. 칠보 어머니는 틈만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칠보 때문에 애가 바싹바싹 탔지요. 방문을 잠가 놓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칠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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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을 발길로 차 부수고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놀까 그래 샘골 못에 누굴 무너뜨리자 마을로 물이 쏟아지면 사람이랑 돼지랑 둥둥 떠내려가겠다 칠보는 희죽히죽 웃으면서 삽을 들고 못으로 갔습니다. 마을 뒤에 있는 샘골 못은 마을 사람들의 잣줄과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샘골에 몸물로 농사를 지었지요. 영차 영차 칠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못둑을 열심히 헐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칠보를 소나무에다 꽁꽁 묶었지요. 불어줘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엄마 이놈아 못둑을 헐면 우리 마을은 모두 떠내려간단다. 마을 사람들은 칠보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촌장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던 몸물이 점점 줄어들고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못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석 달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저 칠보가 못둑을 헐려고 건드려 못을 지키는 용이 노예기 때문이래. 그래서 비를 안 내려준다고. 칠보를 제물로 산신제를 지내면 칠봉산 산신령이 비를 내려줄 거예요. 며칠만 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고 올 겨울 추위에 우리들은 모두 굶어 죽을 겁니다. 우리들이 살려면 칠보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끔찍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안을 수 없구나.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면 칠보를 잡아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마을 마을 촌장은 칠보를 잡아서 제사 지낼 것을 결심했습니다. 마을 에는 칠보를 못 속에 던진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아들 칠보를 못에 빠뜨려 죽이다니. 하나님 이 일을 어찌 압니까. 마을 사람들은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촌장을 찾아갔지요. 촌장 어른 일주일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빌어서 비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쓸데없는 소리 산신령이 노해서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할몸이 비를 내리게 하누 촌장 어른 마지막 소원입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만 참아주십시오. 칠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는데 일주일 참아 봅시다. 그동안에 비가 올 줄도 모르니까. 마을 사람들은 칠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칠보 어머니는 칠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피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들 칠보 는 죽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이었습니다. 나는 칠봉산 산신령 이라 칠봉산 산뽕 우리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예 산신령 님 너의 정석이 지극하여 피를 내려줄 테이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소의 피를 칠봉산 일곱 보리에 뿌리고 칠보 어미는 소피로 목욕을 하고 빌어라 하늘이 너를 제물로 쓰실 것이니라 칠보 어미야 내가 제물이 되어도 좋겠느냐 산신령 님 제 목숨을 바쳐서 비가 오고 우리 칠보의 병이 낫는다면 백번 천번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칠보 칠보 어머니는 마을을 위하고 칠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목숨 따위는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칠보 어머니는 칠봉산 산신령이 가르쳐준 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칠봉산 일곱 산봉 우리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소피로 목욕을 한 칠보 어머니는 징을 들고 칠봉산 일곱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 로 올라 갔습니다. 하늘에는 불덩어리 같은 해가 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멀리서 칠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칠보 어머니는 징을 두드리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파란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파란 하늘과 불덩이 같은 해를 가렸습니다. 마침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뿔이 번쩍 칠보 어머니의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칠보야 칠보 어머니는 재물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칠보를 위하여 칠보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바쳤지요. 마을 사람들과 칠보는 칠봉산 산봉우리로 올라 갔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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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보는 어머니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요. 어머니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군요.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칠보는 맑은 새 정신으로 깨어났습니다. 칠보는 칠보는 바보 미친 사람의 탈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칠보 어머니가 죽은 뒤 산봉우리에 바위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칠보 어머니가 죽은 산봉우리에서는 댕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 생긴 바위를 할멈 바위라고 부르다가 그 바위에서 댕 소리가 난다고 댕댕이 할멈 바위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면 사람들은 지금도 날이 가물면 칠봉산에 있는 댕댕이 할멈 바위를 찾아가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댕댕이 할멈 바위에는 지금도 칠보 어머니의 넋이 살아있는지 기우제를 지낸 3일 뒤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두건을 쓴 상주 고양이 어떤 농부가 고양이를 무척 사랑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고양이는 농부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 머리에 와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그래 배가 고프단 말이지 농부는 밥과 고기 반찬을 조금씩 새끼 고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고양이는 날름 받아 먹곤 하였지요. 그것이 이제 버릇이 되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오면 을에 밥상 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농부가 잊어버리고 밥을 주지 않자 새끼 고양은 극성스럽게 울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참을 성이 없으면 어떡하니 농부는 이내 새끼 고양이를 달래며 밥을 주었지요. 그러면 새끼 고양이는 꿈쩍 안고 날름 받아 먹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농부가 그만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은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조금도 효움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사방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뒤뜰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마다 칠성님께 빌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지요. 집안 사람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도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아내는 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남편을 구해 주십시오. 네. 아내는 의원에게 매달리다시피 애원하며 졸랐습니다. 의원은 할 수 없다는 듯 앓고 있는 농부의 집으로 갔지요. 의원은 병든 농부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 남편의 병이 낫겠습니까 저희 남편을 살려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남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내는 의원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으 워낙 병이 깊어서 우원은 말끝을 흐렸지요. 그럼 낫는 약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기는 있는데 우원님 어떤 것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은 농부의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가지 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하기가 퍽 어려운 거요. 워낙 힘든 일이라서 우원은 여전히 말꼬리를 흐렸지요. 병을 고친다는 약인데 구하기 어렵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서 말해주십시오. 우원님 쥐 전마리를 잡아서 다려드리면 병이 나을 겁니다. 쥐라고요? 아내가 눈이 동그레지며 물었습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원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원이 돌아간 뒤 아내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걸 어쩐다 쥐를 어떻게 천마리나 잡는단 말인가 쥐를 천마리 씩으로 잡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며칠을 두고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 없구나 남편은 속절없이 병으로 돌아가시겠구나 아내는 중얼거리며 남편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이가 이 소리를 들었지요. 그런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때 주인의 은혜를 갚아야지 아주 좋은 기회야 내가 쥐를 잡아다가 주인의 병을 낫게 해드려야지 정말 고양이에게는 조금도 힘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날부터 쥐를 잡기로 작정하고 밖에 나가서 두건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고양이는 두건을 머리에다 썼지요. 그리고 살금살금 쥐구멍을 찾아가 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나 기다렸더니 마침 쥐 한 마리가 기어나왔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고양이를 본 쥐는 깜짝 놀라 쥐구멍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쥐는 고양이가 자기를 못 보았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했지요. 지금도 고양이가 있을까? 쥐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머리를 구멍 밖으로 쏙 내밀고 살폈습니다. 그때였지요. 고양이가 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들! 너 이놈들은 어이 그리도 애일을 모른단 말이냐? 아무리 땅속을 기어다니며 숨어 사는 짐승이라지만 너무하구나 못된 놈들 같은 이라고 쥐는 발발 떨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휴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도망칠 수도 없으니 쥐는 더욱 겁이 나 벌벌 떨기만 했지요. 내가 요 며칠 전에 상주가 되어 이렇게 두 권을 썼단다. 너희놈들 중에서 한놈도 나를 찾아와서 문상하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들 죄를 알겠느냐? 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지요. 네 이놈 당장 들어가서 내 말을 모든 쥐들에게 전하라. 내게 와서 문상하지 않을 때는 모조리 죽여 없을 테다. 쥐는 고양이가 잡아먹지 않고 놓아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네네네네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쥐는 이렇게 말하며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쥐는 많은 쥐를 불러 모으고 고양이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요. 에크 큰일 났네 모든 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문상을 안 간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지금 문상을 간다 해도 고양이는 우리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쥐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고양이가 상주가 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문상을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애일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고약한 고양이가 우리들을 그냥 두겠어? 젊은 쥐 하나가 나서서 늙은 쥐에게 물었습니다. 쥐가 아무리 고약한 놈이라도 우리가 애일을 갖추고 문상 하는데 잡아먹기야 하겠나. 내가 먼저 고양이에게 갔다 오겠소. 늙은 쥐가 먼저 고양이에게 갔습니다. 고양이는 두근을 쓴 채 구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늙은 쥐는 고양이 앞으로 나가가서 큰절을 했습니다. 고양이님 정말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위로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은 고양이님께서 상주가 되신 것을 전혀 몰랐사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 쥐는 살살 빌었습니다. 알아또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고양이는 점잖게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고양이님. 늙은 쥐는 코가 땅에 닿도록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늙은 쥐는 재빨리 돌아갔지요. 늙은 쥐가 무사히 돌아오자 쥐들은 모두들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차례로 나가서 고양이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도록 하오. 늙은 쥐의 말에 쥐들은 안심하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나가서 고양이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쥐들의 인사를 받으며 기뻐했지요. 듣거라. 너희들의 인사를 하나하나 받으려면 끝이 없겠구나. 어디 좋은 수가 없을까? 고양이는 쥐가 쳐놓은 울가미에 걸려든 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들은 고양이만 바라보며 대답을 못했지요. 그렇지 좋은 수가 있구나. 하나하나 인사를 받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 넓은 곳에서 너희들의 인사를 한꺼번에 받으면 어떨까. 고양이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모이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동구바 타장마당이 좋겠군. 이만하면 대성공이지. 두건을 쓴 고양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타장마당에 모였던 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 수가 천마리가 훨씬 넘었습니다. 고양이는 두건을 벗어던지고 집으로 갔지요. 주인집 아들의 옷깃을 물고 동구바 타장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깜짝 눌렀습니다. 우와 고양이야 참으로 고맙다. 주인집 아들은 몇 번이고 고양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끙끙 앓던 주인은 많은 쥐고기를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났습니다. 어느덧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고양이는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영리한 짐승 이었습니다. 삼부람의 전설 내금강 표온사의 강줄기를 따라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울소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 하나가 나옵니다. 소의 가장자리에는 물이 빠져 죽은 아버지라고 전해지는 길다란 돌바위와 그의 새아들이라고 하는 삼형제의 바위가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울소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사람의 흐느낌 같은 물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뜻이 높고 제가 많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목 놓아 울고 또 울던 새아들의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오랜 옛날에 하달이라는 이름난 석공이 있었습니다. 하달은 머나먼 곳에 그리운 아내와 새아들을 두고 열두 고개를 넘고 열두 강을 건너 내금강 표온사에서 일하는 석공이었습니다. 하달은 표온사에서 절간 주춧돌이며 섬돌은 물론 돌탑과 돌부처들을 수없이 쪼아 만들었습니다. 하달은 이렇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하고 나서야 돌 다듬는 일을 다 마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쯤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온사의 늙은 중은 하달이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큰 걱정거리 였습니다. 그것은 하달이 여러 해를 일해오는 동안 표온사 중들이 백성들을 속여먹은 음흉한 개교를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 이지요. 만약 하달이 이 사실을 밖으로 퍼뜨리는 날이면 표온사 중들은 체면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하러 오는 사람들조차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늙은 중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하달을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달은 백지창같이 희고 깨끗한 사람이라 뒤집어 씌울 죄는 커녕 티끌만한 흠집도 찾아낼 수 없었지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궁리하던 늙은 중은 마침내 그럴듯한 일을 꾸며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늙은 중은 표운사 앞들에 중들을 다 모이게 하고 하달도 불러냈습니다. 늙은 중은 다락위에 올라서서 말했지요. 제난밤 부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째 너희 절에서는 부처들을 방 안에만 모시고 있느냐 부처들도 아름다운 산청 구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흘 사흘 안으로 절간 앞들의 큰 부처 세 개와 작은 부처 에순 개를 다듬어 세울지어다 하며 이르시고 갔노라 늙은 중의 말이 끝나자 그와 이미 짜고든 젊은 중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명을 어긴다면 우리 모두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흘 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일을 끝내자면 하달 석공의 솜씨를 빌리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처 세 개와 작은 부처 에순 두 개를 하달 혼자서는 다듬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석공 한 사람을 더 부처 두 사람이 승부를 겨루어 부처를 세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온 줄 아옵니다. 늙은 중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달에게 큰 부처 세 개를 새기게 하고 돌 쪼는 솜씨가 약간 있는 어느 젊은 중한테는 작은 부처 62개를 다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쟁에서 진 사람은 강 아래에 있는 검푸른 소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드디어 부처를 새기는 일이 시작되었지요. 두 경쟁자의 정 끝에서는 불꽃이 튀고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늙은 중은 어떻게 해서든 하달이 지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여러 중들을 시켜 작은 부처를 새기는 젊은 중을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부처의 형체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니 숫자를 빨리 채우라고 부추기면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제야 하달은 중들이 짜고 버리는 흉기를 낱낱이 꿰뜨려 볼 수 있었지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달은 이왕 죽을 바에는 후세에 길이 전해진 걸작을 남기려는 결심을 하고 정지를 한번 해도 자기의 온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쳤습니다. 하달이 세번째 큰 부처도 다 새기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듬는 작업을 하려고 망치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다 새겼다! 하달과 경쟁하던 젊은 중이 환호성을 지르며 아뜰의 정과 망치를 던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하달은 치솟는 울분을 누를 길이 없었지요. 하달은 정과 망치를 더 힘껏 틀어잡고 큰 부처 세 개를 다시 한번 다듬어 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하달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큰 부처 세 개를 그윽히 바라보았습니다. 몸에는 돌가루를 하얗게 덮어쓰고 땀에 흠뻑 젖었지만 하달의 얼굴에는 더없이 만족한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중들은 모두 속이 캥겨 두러운 눈길로 하달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달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강 아래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한 마음을 가득 하는 채 커다란 소에 첨벙하고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 뒤 소 아래쪽 가장자리에 하달의 시체가 떠올랐지요. 중들은 하달의 시체를 건져내려고 했으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달의 몸에 돌가루가 너무 많이 묻었던지라 하달의 시체는 그만 기이다란 돌바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하달의 새 아들은 열두 고개를 넘고 열두강을 건너 달려왔습니다. 소 앞에 이르러 바위로 굳어진 아버지를 보는 새 아들의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을 안고 시체 앞에 나란히 엎드려 울고 또 울던 새 아들 마저도 돌로 굳어져 삼형제의 바위가 되었습니다. 하달의 새 아들이 슬픔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린 그날 밤부터 그 소에는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울소라고 한 것입니다. 표운사의 중들은 해만 기울여도 하달과 새 아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이 울소 곁을 지나가기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표운사 아들에는 하달 석공이 다듬었다는 산불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자비 시형 옛날 한 임금님이 태자비를 뽑고자 하였습니다. 딸 가진 대감들은 저마다 자기 딸이 태자비로 뽑히기를 바랬지요. 딸이 태자비로 뽑히면 그 대감은 임금과 사돈을 맺는 것이며 장차 부원군이 될 것이니 마음을 쓰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대감들의 딸들 가운데에는 규수로서의 덕을 잘 익힌 사람도 있었고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규수는 마음씨가 곱고 행동거지가 신중한가 하면 어떤 규수는 심술사나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지요.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훌륭한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왕비의 인품 또한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왕비가 될 태자비를 뽑는 일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일이었지요. 임금님은 어떤 교수를 태자비로 뽑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태자비가 되고자 하는 교수들을 일단 임금님이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만나보면 생김새는 물론이요 마음씨도 웬만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임금님이 교수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대고래는 꽃같이 아름답고 얌전한 교수들이 여러 사람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교수들이라 얼굴도 예쁘고 행동거지들도 여간 얌전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겉보기만으로는 누가 고운 마음씨를 가졌는지 누가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임금님이 질문하자 교수들은 차례로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장미꽃이라고 생각한 나이다. 모란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나이다. 오상고절 국화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때 맨 끝에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좋은 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습니다. 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목화꽃은 우리에게 솜과 목면을 주는 유익한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수는 조용하면서도 또렷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기쁜듯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말이 옳도다. 목화꽃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꽃이지. 솜과 의복을 만들어주는 목화를 많이 심으면 이 나라의 살림이 넉넉해질 것이다. 그러니 목화꽃만큼 좋은 꽃이 어디 있겠느냐. 임금님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교수들은 모두들 자기들의 대답을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는 무엇이겠는고? 이번에도 교수들은 저마다 신중히 생각하여 고개의 이름을 댔습니다. 넘기 힘든 고개는 추풍령 고개라고 생각하옵니다. 중령 고개가 넘기 힘듭니다. 대갈령 고개라고 생각하옵니다. 대답을 듣는 임금님은 어두운 얼굴이 되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목화꽃이라고 말했던 교수의 자리가 되었지요. 그 교수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는 보릿고개 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릿고개 넘기가 가장 힘든 줄로 아옵니다. 임금님은 무릎을 치면서 그 교수를 칭찬 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물은 것도 바로 그 대답을 바랬던 것이다. 너는 남다르게 지혜롭구나.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겨울을 지내는 동안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농가의 식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음력 사올경을 이르던 말입니다. 임금님은 기쁜 소리로 말했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 대관령이나 주풍령도 험하여 넘기가 힘들기는 하겠지. 그러나 양식이 떨어진 집에서 배를 굶으며 새부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보릿고개만큼 넘기 힘든 것은 없을 것이다. 비록 대골에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어진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혜로운 대답을 들려준 이 교수를 테자비로 뽑겠노라. 이래하여 그 교수는 테자비가 되었으며 훗날 왕비가 되어서도 왕이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잘 보필했다고 합니다. 북두 질성의 전설 아주 오랜 옛날 이었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 일곱 형제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일곱 형제들은 무럭무럭 자랐지요. 어느 해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바람이 쌩쌩 불어 더욱 추웠습니다. 형 어머니 방이 추울 것 같아 막내가 형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방이 추우면 안 되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방을 따뜻하게 하자 맏형의 말에 모두 찬성했지요. 일곱 형제들은 어머니가 추워하실까봐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형 이만하면 겨울 내내 어머니 방에 군부를 따뜻하게 지필 수 있겠지? 막내는 언제나 익살쿠러기 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해온 나무를 내려놓으니 산더미 같았지요. 그래 이제 어머니가 따뜻한 방에서 마음 편히 겨울을 나실 수 있겠다. 맏형이 막내의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날마다 어머니 방에 군부를 지폈지요. 어머니 방은 한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따뜻하지요? 막내가 이불 밑에 손을 넣으며 물었습니다. 방은 정말 따끈따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말을 했습니다. 아유 추워라 아유 어머니 이렇게 따뜻한데 추우세요? 막내는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아유 어머니가 어머니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추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추우세요? 막내가 다시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 어머니가 자꾸 추우시대요. 방은 따뜻한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막내가 걱정어린 얼굴로 말했지요. 그럼 군부를 더 지펴드리자. 맏형이 여러 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형제들은 맏형의 말대로 방에다 연거푸 군부를 지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지가 밤중에 잠이 깨어 어머니의 방을 살폈습니다. 어? 이 밤중에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방에는 어머니가 안 계셨지요. 어머니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뒷간에 가셨는가 했지만 거기에도 없었지요. 이웃집을 살펴보았지만 불 꺼지고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래 기다려 기다려 보자 마지는 동생들을 깨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는 초조 했지요. 캄캄한 밤이라 어머니를 찾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는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샜습니다. 새벽 역이 되었습니다. 조금 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듯 했습니다. 그때야 어머니가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살며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알까봐 저러시는 모양이지. 그런데 이 추운 밤에 어디를 가셨다가 몰래 돌아오실까? 마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그래 무슨 말 못할 까닭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지. 오늘 밤엔 자지 말고 몰래 지켜봐야지. 밤에 되었습니다. 마지는 누워서 자는 척 했지요.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자고 있는 방을 엿보았습니다. 아무런 기척이 없자 어머니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살인문 밖으로 나갔지요. 마지는 얼른 일어나 방문을 살금원이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금살금 어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두운 밤길을 잘도 걸어서 동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 이상하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마지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궁금해 했습니다. 어머니는 냇가로 갔지요. 냇물에는 다리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걷어붙이고 그냥 냇물을 건넜습니다. 냇물은 정강이까지 찼습니다. 아휴 차가워라 아휴 차가워라 어머니는 냇물이 차가운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지도 바지를 걷어붙이고 얼음같이 찬 냇물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지요. 어머니는 외딴 오막살이 초가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무시오 어머니의 나즈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오셨군요. 오막살의 문이 열리면서 영감님이 나왔습니다. 아휴 냇물이 너무 차군요. 어머니는 몸을 으스스 떨었지요. 다리라도 놓아드렸으면 좋을 텐데 이 늙은이가 힘이 있어야지요. 추운데 어서 들어갑시다. 영감님은 어머니를 방 안으로 맞아 드렸습니다. 그 영감님은 집신을 삼아 바라서 살아가는 가난한 호랍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두 늙은이는 오순도순 정답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의 외로움을 외로움을 여지껏 몰랐어요. 마진은 멀찌감치서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의 외로운 마음을 몰랐으니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지요. 애들아 일어나 집으로 돌아온 마진은 단잠에 빠진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형 왜 그래 더 자고 싶은데 모두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지요. 어서 일어나 마진은 고함을 버럭 질렀습니다. 동생들은 억지로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마진은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외로운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도록 징검다리를 놓아드리자. 아직 어머니는 돌아오시지 않았어.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징검다리를 놓자. 아휴 이 추운 밤에 물속에 들어가 다리를 놓다니요. 셋째가 마트형의 말에 투덜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니? 마지는 셋째를 달랬습니다. 셋째는 마음이 느끼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갔지요. 여섯 형제들은 마지를 따라서 돌을 날라다가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시치미를 떼고 잤습니다. 새벽역이 되자 어머니는 오두막집을 나와 냇가로 갔습니다. 아까까지 징검다리가 없었는데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귀신이 가져다 놓았을까? 아니면 도깨비가 가져다 놓았을까? 어머니는 냇물에 놓인 징검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모르지만 고맙기 그지 없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발을 담그지 않고 그냥 건널 수 있으니 참 좋았습니다.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그 징검다리를 일곱 아들 들여와서 놓은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다리를 놓아준 사람은 이 다음에 죽어서도 좋은 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징검다리를 건넌 뒤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이제 차디찬 냇물을 발을 벗고 건너지 않아도 된 것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하늘이시여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마음씨 착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복받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다시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고 일곱 형제들도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들은 죽어서 모두 별이 되었지요. 일곱이 나란히 진검다리처럼 이어져 별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별을 북두칠성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두칠성의 일곱 별 가운데 셋째 별이 조금 희미하게 보인답니다. 그것은 다리를 놓을 때 셋째가 제일 불평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푸른 구슬 붉은 구슬 옛날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 시착한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형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지요. 그러나 마음 시착한 동생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우는 양식이 떨어져서 형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형은 눈을 불아리며 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먹을 양식을 조금만 구워주십시오. 뭐야 이런 멍청한 놈 내가 구워줄 양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 식구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형님 한번만 도와주세요 다신 꾸러오지 않겠습니다. 에이 고얀 놈 잔말 말고 어서 물러 가거라 자꾸 조르면 몽둥이 찜질을 할테다 어서 물러 가지 못할까 형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날뛰자 아우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형의 성질은 고약했습니다. 기운을 기운을 잃은 채 터벅 터벅 집으로 돌아오던 아우는 문득 길바닥에 떨어진 수수이삭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아우의 두 눈이 번쩍 띄었지요. 아우의 아우의 이게 웬 행전이야 하늘이 나를 도와주나 보구나 이것이나 주워다가 쪄 먹어야겠다 그럼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거야. 아우는 조심스럽게 수수 나라를 주워가지고 부리나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것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으면 먹는 둥 마는 둥 할 거야. 그래 이것으로 수수떡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좋아 그러면 아마 갑절은 남을 거야. 그걸로 또 수수를 사다가 수수떡을 만들어 팔고 또 그렇게 몇 번을 되풀이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아우는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아주 대견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수떡을 만들어 시장에 팔러 나섰지요. 얼마를 가다가 길가에서 늙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우에게 모기만한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날 좀 도와주게 며칠 동안 굶었더니 눈앞이 캄캄하고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구먼 나 좀 도와주게 나를 도와주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늙은 할머니는 두 눈에 눈물까지 그렁거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착한 아우는 이 늙은 할머니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가지고 가던 수수떡을 몽땅 그 늙은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 굉장히 시장하신 거 보군요. 이거 얼마 안되지만 이걸로 남아 욕이나 하세요.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늙은 할머니는 수수떡을 받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요. 할머니 고맙네. 죽을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니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난 굶어 죽었을 거야. 이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할머니 그까진 일이 무슨 은혜입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어서 가보세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예로부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도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했는데 젊은이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잖는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나.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기 저 꼭대기에 올라가게. 그러면 거기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을 걸세. 그 큰 나무 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붉은 구슬 한 개와 파란 구슬 한 개가 놓여 있을 걸세. 젊은이 그 구슬 한 가운데 푸른 구슬을 집으로 가지고 가 마당에 던져보 겠냐.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걸세. 하지만 붉은 구슬을 절대로 손대지 말게.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두지만 붉은 구슬은 절대로 가져가선 안 되네. 이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우는 이상히 여기면서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산 꼭대기에는 큰 나무가 서있었고 그 뿌리 근처에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한 개씩 놓여있었지요. 아우는 할머니가 이른대로 푸른 구슬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착한 아우는 그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져보았지요.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살이 찐 황소 한 마리가 마당에 우뚝 서있지 않겠어요. 착한 아우는 너무나 신기해서 푸른 구슬을 주워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똑같이 큰 황소가 우뚝 서있었습니다. 아우는 연거푸 계속해서 푸른 구슬을 주워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큰 황소가 한 마리씩 생겨났지요. 마침내 착한 아우의 마당에는 황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서야 착한 아우는 늙은 할머니가 애사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착한 아우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졌습니다. 마침내 욕심쟁이 형네 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욕심 많은 형은 소문을 듣자마자 아우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까닭을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착한 아우는 숨김없이 늙은 할머니를 도와준 일과 푸른 구슬을 얻게 된 일을 숨김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아우에게 이같은 설명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곧바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 꼭대기로 올라온 형은 아우가 말한 대로 큰 나무 밑을 살펴보다가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 한 개씩 발견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욕심 많은 형은 금세 입이 한방만 불안하게 벌어졌지요. 그 늙은 할망구가 내 미련한 동생에게는 푸른 구슬만 가져가라고 했지만 어쩌면 붉은 구슬이 오히려 더 큰 보물을 갖다주는 것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구슬을 모두 가지고 가서 동생 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야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육신 많은 형은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 두 개를 소중히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흥 두고 봐 어디 쟤놈만 부자가 되나 멍청한 내 동생은 구슬 한 개로 부자가 되었지만 난 두 개야. 그러니까 그 녀석보다 갑절은 더 부자가 될 거야. 하고 신이 나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형은 곧 푸른 구슬을 마당으로 휙 던졌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우의 말처럼 큰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형은 너무나 기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붉은 구슬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붉은 구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먼저 나온 황소를 잡아먹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에이 내가 도깨비한테 홀렸나? 욕심 많은 형은 깜짝 놀랐지만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붉은 구슬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처럼 커다란 호랑이가 뛰쳐나오더니 입을 딱 벌리고 큰 소리로 우르렁 댔습니다. 아이고 호랑이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호랑이는 욕심 많은 형의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이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욕심 많은 형은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끝내 호랑이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욕심 많은 할머니 옛날 먼 옛날에 가난하고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들 노인 내에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쓰러질 듯한 작은 오두막집에서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에 함정을 파놓고 산짐승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그날그날 사냥을 나가 날짐승을 잡아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파놓은 함정으로 갔습니다. 어휴 함정에 큰 짐승이라도 빠져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파놓은 함정이 내려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군 할아버지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함정 쪽으로 살그머니 다가가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허허허 아이고 그래그래 큰 사슴이 빠졌는걸 오늘은 모처럼 큰 횡재를 했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큰 사슴 한 마리가 할아버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일까요? 함정에 빠진 사슴이 할아버지를 보고 큰절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이에요.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사슴이 아니에요.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네. 아니 사슴이 말을 하다니 그리고 사슴이 분명한데 사슴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할아버지 전 본래 하늘나라에 살던 선녀예요. 별일이 다 있구나. 그럼 왜 선녀가 사슴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사슴은 두 눈을 껌뻑거리면서 목매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님이 말을 안 듣고 어긋난 짓만 하다가 이렇게 사슴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살다가 오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듣고 보니 참 안 됐구나. 할아버지 부탁이에요. 저를 놓아주세요. 할아버지는 사슴의 딱한 사정을 듣자 마음이 흔들려 사슴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내 소원이 그렇게 간절하니 할 수 없구나. 앞으로 조심해서 다시는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씀 명심할게요. 사슴은 곧장 깊은 산속으로 깡충깡충 뛰어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오다니요. 혹시 산속에서 낮잠만 주무시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너무 화만 내지 말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구려. 무슨 이야기를요? 들으나 마나 한 이야기는 하지도 마시오. 아니야. 사실은 오늘 사슴을 잡았었소. 네, 사슴이라고요. 그 사슴 어디다 두셨어요? 놓아주었소. 뭐요? 잡은 사슴을 놓아주었다고요? 이 영감탱이가 이제 망령까지 든 모양이구려. 할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허허, 왜 이러는 거요? 함정에 사슴 한 마리가 빠졌지만 살려달라고 하도 사정하기에 불쌍해서 놓아주었소.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흥, 아주 참 잘하셨구렴. 그래, 그 사슴을 거저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원이나 말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면 놓아준다고 하지 않고 영감은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그 일이에요.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아니, 소원이라니 무슨 소원을 말한단 말이요? 참 영감도 딱도 하시요. 영감은 그래 아무 소원도 없단 말이요. 돼지 우리 같은 이런 집에서 평생을 살 걱정이냐고요. 기와집에서 살면 어디가 터난답니까? 뭐? 기와집? 그건 너무 과분하지 않소? 뭐가 과분해요.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까지 기와집 한 채도 아니라 몇 채도 줄 수 있지. 어서 사슴한테 가서 소원을 말해보세요.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긴 할아버지는 날이 새자마자 산속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슴을 만나면 소원을 말해볼 작정으로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사슴아! 사슴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지 어저께 놓아주었던 사슴이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웬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내 청을 하나 들어주었으면 한다만... 네, 그러세요. 할아버지 소원이 뭔데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은 매우 낡은 오두막집이란다. 네. 그런데 나는 큰 기와집에서 살고 싶거든. 그야 어려울 것 없어요. 제가 마련해 드릴 테니 어서 댁으로 가보세요. 사슴은 이렇게 말하더니 산속으로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까지 있던 낡은 오두막집 대신에 의리의리한 큰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멍청하니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쳐다보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소술대 문을 지나 중문에 들어섰습니다. 대청에는 할머니가 할머니가 웃음을 가득 담고 앉아있었지요. 여보 그거 보구려 이렇게 백한도 넘은 기와집이 생겼지 않소? 그렇구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뜻밖에도 큰 집을 얻게 되자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한동안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할머니는 또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영감 집만 이렇게 덩그럽게 크면 뭘 하오 집에 맞는 세간이 있어야지요. 영감 한 번 더 사슴을 찾아가 집에 맞는 세간을 장만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임자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만한 집을 얻었으면 그만이지 또 무슨 날수로 세간을 부탁한단 말이요. 영감 잔소리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늘나라의 선녀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까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봐 그래요. 그렇지만 염치가 있어야지. 할아버지가 언짢은 표정을 짓자 할머니가 사나운 얼굴로 윽박 질렀습니다. 영감은 너무 마음씨가 고아서 탈이에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그만한 소원을 못 들어주려고요. 틀림없이 영감이 말하는 소원을 꼭 들어줄 테니 어서 다녀오기나 하세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다시 산으로 가서 얼마전에 했던 것처럼 큰소리로 사슴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금세 사슴이 할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왜 저를 부르셨나요 예 지난번에는 큰 기와집을 지어주어 고맙구나 염치없는 소리다만 큰 집이 생겼는데 집안이 텅 비어있으니 그에 어울리는 세간을 장만해 주었으면 하는데 네 너무 염려 마세요 곧 장만해 드릴게요 어서 댁으로 가보세요 좋은 세간들이 집안 가득 놓여있을 테니까요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에는 세간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사슴아 참으로 고맙다 내가 별것도 아닌 일을 하고서 너를 귀찮게 구는구나 용서 해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며 사슴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큰 부자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나 할머니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영감 한 번만 더 사슴한테 다녀와야겠어요. 뭐 난 더이상 사슴에게 갈 수 없어. 이 할망구가 망령이 들었나.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마시고 내 말 좀 들어보시구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힘을 쓰지 못해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밥을 지어먹고 이 큰 집을 손질할 수가 집이며 세강까지 주었으니 집안일을 돌볼 하인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난 가지 않겠어. 청도 한두 번이고 벼룩도 낯짝이지 어떻게 하인까지 부탁한단 말이요. 만약 욕심을 더 부리다가는 사슴이 노여워하며 이미 받은 것까지 빼앗아 갈 거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요. 지난번에도 영감이 안 가겠다고 했으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 같은 집이며 세간들을 얻어오지 않았어. 이번에도 탈림없이 영감의 청을 들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빨리 다녀오긴 하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산으로 가서 사슴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군요. 이번에는 또 무슨 소원이신가요? 할아버지는 부끄러워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정말 미안하구나. 소원은 다름이 아니고 워낙 집이 크고 세간이 많아 불일하인이 있어야겠기에 이렇게 영치를 무릅쓰고 또 찾아왔단다.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네 그러세요. 어서 댁으로 가보세요.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 곧 산속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슴이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처음까지만 이루어지면 이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힘없이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 의리의리하던 기와집과 좋은 세간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만 옛날에 그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할머니가 두 다리를 벗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에이 방장맞은 할망구 같으니 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꼴 좋게 되요 구리야 제 분수를 모르고 헌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첨부를 받는 거요 으 고소해 할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자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선녀가 준 복숭아 두 개 옛날 어느 산골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지요. 아버지는 늦게 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아주 귀여워 하였습니다. 아들은 자라서 나이 많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시면 안 되는데 어린 아들은 걱정이 되어 여러가지 약을 구해다 드리며 옆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갔지요. 내 정성이 모자라서 그럴까 아들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먼 곳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왔지요.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 모시는 길뿐이야. 아들은 의원의 말을 그제서야 알아들었습니다. 난 효성이 부족해. 그래서 아버지의 병안이 차도가 없으신 거야.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산신령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은 뒷상 골짜기 폭포 밑으로 갔습니다. 폭포수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바위 위에 끌어앉아 열심히 기도했지요. 아들은 계속 아침 일찍 이렇게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비나이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면 저는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아들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폭포 위쪽에서 무지개 같은 것이 너울너울 날아오고 있었지요. 기도한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와 아들은 이 소리밖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문이 막혔지요.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들은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무지개 같은 것이 가까이 오자 얼른 잡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비단옷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구나. 향기가 이렇게 풍기는 비단옷은 처음 보는데 비단옷은 은은한 무지갯빛 였습니다. 이곳이 누구에 오실까 어디서 날아왔을까 아들은 이상이 여기며 폭포 위쪽으로 올라갔지요. 와 너무도 눈부시구나 향기도 향기도 아주 좋구나 이런 황홀한 옷은 이 세상 사람이 옷이 아닐 거야 황홀한 빗속을 보니 한 젊은 여인이 물속에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듯 했지요. 여인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이 얼굴을 돌리고 말했지요. 이 옷이 폭풍 밑으로 날아왔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이 옷의 임자는 아마 당신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인의 말에 아들은 그 옷을 던져주었지요. 여인은 부끄러워하며 옷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들은 옷을 다 입은 여인을 보고 그만 넋을 이뤘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하늘나라에 선열합니다. 이 곳의 물이 하도 맑아서 잠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옷이 날아갔지 뭡니까? 몹시 걱정을 했지요. 누가 옷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을 졸였어요. 옷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옷을 가져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녀는 정말 고맙다고 공손히 인사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운 옷의 임자를 찾아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아들이 도리어 얼굴을 불켰지요. 참으로 착하군요.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면 어떨까요? 내 옷을 주워서 돌려준 담내로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들은 어리둥절 했습니다. 하늘나라 구경 이라니? 아들은 선녀를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다시 없는 좋은 기회야. 아들은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지? 누워 계신 아버지를 두고 혼자 어떻게 하늘나라 구경을 간다? 누워 계시는 아버지 생각을 하니 기쁨도 잠시 였습니다. 왜 우물쭈물 하세요? 선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지요. 선녀님 나는 잠시도 집을 비우고 떠날 수 없습니다. 집에는 늙으신 아버지가 병원으로 누워 계십니다. 마음씨도 곱고 착하군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복숭아 두 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또 하나는 효성에 감동하여 주는 겁니다. 선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옷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선녀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선녀가 다시 내려왔지요. 선녀의 손에는 잘 익은 복숭아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 복숭아를 받으세요. 이 복숭아는 하늘나라에서도 천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 하는 귀한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지요. 이 복숭아로 아버님의 병안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한 개는 잘 간직해 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쓰세요. 선녀는 아들에게 복숭아 두 개를 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선녀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를 향해 수없이 절을 하고 복숭아 두 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복숭아를 드세요. 잡수시면 곧 자리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아들은 복숭아 한 개를 아버지께 드렸지요. 그날로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복숭아도 다 있구나. 아버지는 참으로 기뻤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 해가 흘렀습니다. 임금님이 병으로 눕게 되었지요.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벼슬과 상금을 내리겠다.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습니다. 아들이 이 방을 보게 되었지요. 이 복숭아 한 개로 임금님의 병을 고쳐드려야지. 아들은 복숭아 생각이 났습니다. 벼슬과 상금을 바라는 게 아니었지요. 오직 임금님의 병이 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들은 복숭아를 가지고 대골로 갔습니다. 복숭아를 임금님께 바쳤지요. 임금님의 병은 그 복숭아를 먹고 씻은 듯이 났습니다. 이 복숭아를 어디서 구했느냐 참으로 신기하구나 왕쾌된 임금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복숭아를 얻은 일을 이야기했지요. 참으로 지극한 효자로다. 너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거로구나. 짐의 병을 고쳐 주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너에게 벼슬과 함께 상을 내리노라. 그리고 너의 지극한 효성을 온 백성에게 알리여 본받게 하리라. 이리하여 아들은 벼슬과 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 아들은 아버지를 더욱 잘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포를 남긴 사또 문천공은 처음 경상감사로 임명되자 사임을 하고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특별히 합천군수로 내보내게 하였습니다. 공이 합천군수로 부임한 되었지요. 하루는 골 아전이 공의 집에 와 보니 끼니를 끓이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날 지였습니다. 아전은 보기에도 민망하여 쌀 한말과 청어 한두루 나무 몇 단을 부인에게 실어 보냈습니다. 공이 관청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저녁상에 난데없는 쌀밥과 생선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서 난거요? 공의 엄한 물음에 부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공은 정색을 하며 아랫사람에게서 어찌 명색없는 물건을 받는단 말이요? 하고는 밥과 국을 그대로 아전방에 내려주게 하였습니다. 공은 고울에 부임하여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오직 성심으로 정사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한창 가뭄철 이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느라고 법석 끓었으나 비는 한 꼬치도 내리지 않았지요. 공은 기우제를 지낸 뒤 곧 불볕이 쏟아지는 재단 아래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를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뿐이다. 공은 며칠 동안 멀건 미음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정성껏 빌었습니다. 사흘째 날 아침이었지요. 공이 비를 비는 산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곧 대출기 같은 비가 흠뻑 내려 온 고울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웃고울에는 빛꽃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나 유독 합천 고울만은 모든 곡식이 다 잘 여물었지요. 합천 해인사에서는 종이를 만드는 역을 지고 있어 중두리 이 때문에 늘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공이 고울 원으로 부임한 뒤로는 종이 한 장도 빼앗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침 편지를 써야 할 일이 생겨 편지 종이 세 폭을 바치게 하였더니 종이 열 폭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공은 그 종을 잡아들이게 하고는 꾸짖었습니다. 고울에서 세 폭을 바치라고 하였으니 한 폭이라도 덜거나 더하면 죄가 되는 이라 내가 어찌다 가져다 바친단 말이냐 그러고는 세 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 주어 보내게 하였지요. 종이 종이를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관청 심부름 군들에게 주니 모두들 받지 않았으므로 할 수 없이 산문 위에 들보에다 걸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 공이 문을 나가다가 마침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물었지요. 까닭을 알게 된 공은 웃으며 그 종이를 산 위에 놓아두게 하였습니다.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 보니 한 폭을 더 쓰고 나머지 여섯 폭은 인계 문건에 적어두었습니다. 공이 어느 날 틈을 내어 해인사로 유람을 갔지요. 명승지를 보니 이름을 새기고 싶은 생각이 부쩍 났으나 소용돌이 치는 깊은 물속에 우뚝 솟은 바위라 발을 붙일 도리가 없어 아쉬운 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 종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랫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산신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5월 한더위에 깊은 못의 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나무를 찍어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위 위에 공의 이름을 새겨 넣었지요. 이것은 물론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였습니다. 골 백성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길을 막고 늘어섰습니다. 사또께서 아무 물건이라도 남겨주시며 사또 보듯 하오리다.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도포 한 벌을 지어둔 것이 있으니 이거라도 남겨주마. 공이 내주는 도포를 보니 굵은 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당을 짓고 그 도포를 모셔 놓았는데 사당 이름을 청백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곳 백성들이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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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